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문명과 소학의 기원입니다 제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부는 예술과 소학의 탄생입니다 제 생각에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예술과 소학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역사를 보면 문자가 출현하기 이전의 역사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이 없죠 그리고 문자가 출현해서 기록이 남아있는 시대의 역사를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언어가 발명된 건 대충 기원전 10만 년에서 5만 년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약 기원전 5천 년 전쯤에 만들어졌으니까 실제로 인류의 대부분의 역사는 문자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출투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만 3천 년 전이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문자가 발견되기 훨씬 전입니다 당시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얼굴은 별로 안 보이죠? 가슴이 크고 엉덩이도 큽니다 아마 여성일 텐데 그러니까 아마도 당시에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당시 종족의 생존을 위해서 다산이 필요했죠 아이들을 많이 필요했으니까 그런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개인이나 집단의 어떤 기대나 희망을 어떤 상징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입니다 이미 문자가 발명되기 훨씬 전에 이런 예술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수학은 어떻습니까? 이 그림은 이시양고 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비슷한 시대입니다 기원전 2만 3천 년, 2만 5천 정도 되는데 뼈인데요 뼈에 보시면 줄들이 막 가 있죠? 저 줄들이 어떤 샘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전에는 사냥감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떤 연산을 한 것으로 요즘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때 샌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당시 개념은 인류의 생존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샘의 개념이 출현한 것으로 봅니다 사냥감을 세서 기록을 해서 내가 겨울을 나기에 충분한 만큼의 사냥감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제대로 못하면 겨울 못 나고 죽는 거죠 결국 샘이라는 것, 카운팅이라는 것은 인류의 생존의 필요에 의해서 출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술과 수학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술과 수학은 별개로 발전해 왔나? 그렇지 않겠죠? 인류의 생존의 필요, 심지어 예술조차도 다산을 기원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 종족의 보존을 바라는 것 또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니까 결국은 생존의 필요에 의해서 예술과 수학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술과 수학은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허리케인이 황금비를 가지고 팽창됩니다 자연계에서 관찰되는 거죠 이미 이집트 시대에도 황금비가 이런 건축에서 관찰되고 그리스 시대에도 황금비가 사용되고 그러니까 어떤 무엇이 보기 좋은가에 대한 당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술과 수학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이미 고대 때부터 발전했죠 음악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귀에 듣기 좋은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건데요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 피타고라스는 어떤 음들이 합쳐지면 협화음이 되고 어떤 음들은 불협화음을 만드는지를 이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래서 피타고라스 음계라는 걸 만들었죠 중세로 오면 17세기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18세기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이 온음계를 만듭니다 그게 지금 300년 가까이 서양의 음악에서 음악을 온음계 위에서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피타고라스 음계는 온음계와 거의 흡사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미술 무엇이 눈에 보기 좋은가 무엇이 귀에 듣기 좋은가? 라는 질문에 수학자들은 수학적인 방식으로 답을 해왔죠 여기서 저는 추상과 실용의 대립이라는 관점으로 이것들을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물리적 우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거기에는 사과가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고양이가 세 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수학적 우주에서는 그것들은 삼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나타내지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삼이라는 걸로 나타나지는 굉장히 많은 게 있을 텐데 저 세계에서는 그게 하나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사과 세 개에서 하나를 먹으면 몇 개가 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저 세상에서는 삼이라는 숫자의 성질을 공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삼이라는 숫자의 성질을 공부하면 사과 세 마리에서 하나가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하고 고양이 세 마리에서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죠 이 두 개 사이의 대립으로 제가 수학의 기원과 역사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물리적 우주를 다루는 것을 실용이라고 불렀고 응용이라고 부르고 기술이라고 부르고 바빌로니아라고 불렀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저런 실용 수학이 발전했거든요 오른쪽 수학적 우주를 다루는 저거를 저는 추상이라고 부르고 순수라고 부르고 과학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수학을 하는 것의 가치를 이 그림으로 보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 두 세상의 대립과 상호 극복이 어떤 수학의 발전 과정이었다고 오늘 보는 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 우주와 수학적 우주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상호 대립하고 서로를 극복해 왔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용과 추상의 변증법으로 수학의 역사를 본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문명과 이 두 문명이 있는데 이 두 문명에서는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서 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물리적 우주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실용적인 수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 문명은 훨씬 뒤이긴 하지만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공리에 기반한 그런 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제가 말했던 수학적 우주에 관심을 가진 거죠 원래 아테네를 중심으로 굉장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수학을 발전시켰는데 그 뒤에 알렉산드리아로 가면서 알렉산드리아가 세계 문명의 중심지가 됐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실용과 추상이 일부 결합이 일어난다 변증법적인 어떤 발전의 과정이 이곳에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방점은 순수에 있었고 추상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시대도 고전기의 피타쿠라스가 중요한 사람인데요 마테마타를 중시했는데 마테마타는 원래 그리스 말이 마테시스인데요 이게 배우고 가르침이라고 보통 번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o learn and teach인데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말이 원래 수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원래 어원에서는 우리말에서는 수인데 그리스어에서는 그냥 배우고 가르치는 어떤 행위를 말합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 대부분의 학당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학당에서의 가르치는 행동들은 대부분 다 말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아마 그게 수학하고 동일시됐던 걸로 보입니다 이 마테마타에서 중시한 감옥이 산술기와 천문음악인데요 이게 중세로도 똑같이 오죠 중세는 보통 우리가 일곱 감옥이 중요했다고 하는데 기초사막과 상급사학인데요 그 중에 기초사막은 문법 논리 수사, 글 쓰는 거고 상급사학이 다 산술기와 천문음악인데 이게 피타고라스의 4과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4과목은 다 수학으로 당신은 봤습니다 이 4개는 산술은 수의 본질, 수학의 본질 기아는 정적인 수학, 천문은 동적인 수학, 음악은 수학의 응용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스 수학을 조금 더 색깔을 보려면 유클리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유클리드의 원론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아학 원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원론에는 기아학뿐만 아니라 대수나 산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아인데요 약 3세기인데 유클리드가 공리적인 방법을 도입했죠 알렉산드리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 엄격함을 정립한 건데요 우리가 보통 그리스적 사유체계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우리가 공리, 공리라 하면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기로 약속한 것들이 공리입니다 그것까지 의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공리가 있고 그 공리로부터 논리적인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끄집어내는 것이 유클리드적 사고인데요 이러한 공리와 추론의 형식은 서양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아마도 유클리드적 사고일 겁니다 실제로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히고 인쇄된 책이 성경으로 나와요 두 번째로 많이 인쇄되고 읽힌 책이 유클리드 원론으로 나옵니다 제가 지금 미국 독립선언문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게 유클리드적 방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앞에 출발할 때 공리로부터 출발해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거 반박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거는 우리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자고 약속한 공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저기에 동의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런 네 하고서 전개하는 거죠 논리를 그래서 그 논리의 결과로 그러니까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이건 결론을 냅니다 왜냐하면 독립하지 않으면 차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중간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 전개를 우리가 유클리드적 논리 전개라고 합니다 당연히 서양의 지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봐도 우리가 없습니다 6세기에서 14세기가 유럽 수학의 암흑기입니다 아무것도 진전이 없었어요 실제로 저 당시에 이름을 기억할 만한 수학자가 없습니다 알렉산드라 이후로 로마는 적어도 수학에 관한 한은 인류에게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취가 없었고 이름을 기억할 만한 수학자도 없습니다 실용을 강조했지만 그 이상을 못 넘어간 즉 물리적 우주만을 다루고 수학적 우주를 다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크게 달라진 것은 일단 금속활자 발명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르네상스도 이 구텐버르기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번역 작업을 해서 인쇄를 할 수 있었으니까 된 거거든요 결국 르네상스의 기초는 15세기의 구텐버르기의 금속활자 발명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종교혁명도 금속활자 때문에 가능해졌죠 일반인들이 성경을 보게 됐으니까 그전에는 그냥 들려주는 성직자들이 신부님들이 들려주는 말 같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드디어 읽을 수 있게 되니까 인쇄가 돼서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해서 종교혁명이 만들어졌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16세기가 르네상스 시대인데요 과학뿐 아니라 신학과 예술의 큰 소형노래가 시작됐고 결국은 0이 이 당시에 받아들여집니다 결국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당시는 식민지 개척이 구군을 좌우하던 시대여서 항해가 중요했고 그것을 위한 그래서 지도 작성이 필요했고 항해를 해야 됐고 그러니까 기하학이 발전하는데 그리드도 기하로는 안 되죠 그래서 좌표기학이 출연합니다 데카르토와 페르마 이런 사람들이 17세기인데 좌표기학을 만드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상가감수가 발전하고 17, 18세기는 개몽주의 시대입니다 실용과 추상이 결합이 강화됩니다 그리스적 전통의 여기서 말한 그리스적 전통은 헬레니즘입니다 즉 알렉산드리아 시기의 영향이 대부분입니다 그 전에 실용을 경멸하던 플라톤적인 수학이 아니고 알렉산드리아 시기의 수학이 이 시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과학혁명과 연계를 갖고 이 당시에 베이컨 같은 사람이 귀납적 사고라는 걸 얘기하고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자연정복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용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우주관을 갖고 있었는데도 그것들이 세상에 어떤 형태로 기여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변경법적인 합의 과정을 중시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는 수학의 추상화가 심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실용성의 한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리적 우주에서 이제는 수학적 우주에 포커스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걸 걱정할 사람들은 또 있을 것이라니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자 이런 식의 그리고 그러면서 실제로 수학적 우주에서의 많은 진전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벨과 갈로아의 성취인데요 이미의 오차방정 시기 일반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때 증명합니다 저게 2000년 넘게 끌어오던 문제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내팽개 쳐놓고 있다가 드디어 이 시기에 그걸 증명하는데 결국 뭐냐면 수학적 우주라는 것에 포커스하면서 인간 지성이 만들어낸 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성취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성취가 이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성취가 가능해진 것은 실용성의 한계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변경법적 과정에서 실용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지적인 어떤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한계를 우리가 넘어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면서 20세기는 추상적인 수학의 전성시대고 컨스트랙티비스트 관점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용과 추상이 21세기 어떻게 진화하고 21세기까지 어떻게 진화해왔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실용은 수학의 영역 확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추상은 난제 해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들이 진화하는 형식이라는 건데요 저기 반짝반짝거리는 겁니다 그리스적 수학 다시 말하면 저 수학적 우주에 집중하는 수학이죠 저 오른쪽에 이 그리스적 수학의 진화는 난제 해결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고주라는 책에서 과학의 발전은 연속적인 것인가 불연속적인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수학이 점진적인 과학이 점진적인 어떤 개선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는가 답은 아니다 라고 본인은 주장하죠 그러니까 점진적인 어떤 발전의 과정을 겪다가 어떤 난관에 부딪히는 거죠 그 시스템 내에서는 그 과학 체계 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난관에 부딪히는데 그 난관에서 막혀 있다가 어떤 대천재가 나타나거나 어떤 집중적인 어떤 집단 연구 등에 의해서 그 난관을 넘는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하고 그 패러다임에서 다시 또 점진적인 발전의 과정을 받는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 이 과정을 우리가 과학혁명이라고 토마스 쿤은 불렀는데요 이런 과학혁명에 해당하는 것들이 뉴튼 역학의 출현이라거나 어떤 일반 상대성 이론의 출현이라거나 양자역학의 출현 같은 걸 이런 어떤 과학혁명 어떤 퀀텀 점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토마스 쿤이 말한 그런 불연속적인 발전 과정을 이 수학적 우주 내에서도 우리가 밟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난제들입니다 수학의 어떤 혁명을 불러일으켰던 대표적인 난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수학의 틀이 바뀐 이런 것들인데요 가장 제가 아까 언급했던 19세기의 성취인 5차 방정식, 일반근 2차 방정식은 근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일반근 근의 공식 고등학교 때 다 배웁니다 수학을 아무리 싫어하는 분들도 근의 공식은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이 있어요 3차 방정식은 어떻습니까? 보통 고등학교에서 배우진 않지만 근의 공식이 있습니다 칼다노라는 사람이 이미 17세기에 만들어놨죠 4차 방정식은 어떤가요? 그것도 근의 공식이 있습니다 페라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5차 방정식은 어떻죠? 그것도 근의 공식이 있을까? 근데 이거는 그리스 시대부터 사람들이 해오던 건데요 이건 이상하게 근의 공식이 안 나와요 근데 2차, 3차, 4차, 5차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4차까지는 되는데 5차가 안 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안 돼요 해보니까 근데 왜 안 되지? 우리가 봐보니까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몇백년, 몇천 년 지난 다음에 대천재가 나타나서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천재가 나타났습니다 아벨과 갈로아인데 19세기에 세상은 참 이상하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하필 동시대에 두 천재가 나타나서 독립적으로 풀었습니다 아벨도 물론 큰, 위대한 분이지만 갈로아는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요 갈로아는 젊은 이미 10대 말쯤에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면서 그냥 이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완전히 사고의 틀 자체를 다 바꿔서 새로운 수학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그게 군론이라고 합니다, 그룹디어리 그룹디어리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미의 가게 3등분,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 알게 됐고 힐버트는 그래서 아예 23개를 딱 제시했어요, 1900년에 그래 놓고, 이거 우리 아직 모르거든? 이거 모르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100년 동안 이거 풀어보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실버트의 100년의 문제 이 중에서 아직도 못 푼 문제 여러 개 있습니다 두 개 아직 못 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만가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밀레니엄 문제라고 해서 이거 너무 어려우니 앞으로 천년 동안 풀자고 정리해 놓은 건데요 각 문제당, 그래서 이게 밀레니엄 프로그램 천년의 문제라고 하고 각 문제당 100만 달러씩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적 수학의 진화는 저렇게 수학적 우주에 국한한한다면 난제를 해결로 나타났다 바빌로니아적 수학은 어떤가? 그거는 왼쪽입니다 물리적 우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문제들이죠 많은 경우에는 이미 오른쪽에 만들어진 수학적 우주에서 있는 결과를 가져다가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들인데요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만든 거 특히 토이스토리2에는 상당히 높은 종류의 수학이 쓰이는데요 해상도를 마음대로 조절하는 그래서 감독이 거기 확대해봐 그러면 확대하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멋있게 그려진 그림이 확대하면 막 이렇게 계단 나오잖아요 안 되잖아요 새로 그려야 되잖아요 새로 그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 이런 걸 해결했습니다 정치학에서 오바마 재선을 거의 완벽하게 예측했습니다 각 주별로 미국은 간선제라 직선하고 달라서 주별로 예측하는 건 정치평론가도 불가능한 일인데 이 사람은 인디아나 빼고 완벽하게 맞췄는데 인디아나도 1% 차이도 안 났기 때문에 그것도 맞춘 거나 마찬가지고요 ICT, 항공기 이런 것들에 다 하죠 구글은 철저하게 수학으로 성공한 곳인데요 구글이 나올 때 이미 알타비스탄이 이런 검색업체, 야후니 이런 검색업체들이 다 있었거든요 기존 업체들이 근데 구글이 성공한 이유는 뭐예요? 검색어를 치면 결과가 쫙 나오는데 보통은 자기가 찾는 결과가 첫 페이지 대부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결국 뭐냐면 나오는 결과들을 어떤 형태로 웨잇을 줘서 랭크를 시킨다는 뜻인데 그 랭크를 잘 시키면 사람들이 뒷까지 안 가도 되니까 이제 좋아하는 거죠 결국 구글의 성공률은 분명히 그걸 텐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그걸 하는 방식이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인데요 페이지 랭크에서 페이지는 이 페이지가 아니라 레리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저걸 잘 만들어서 구글은 결국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수학은 이식된 수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 만들어져서 해방 이후에 이식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역사적인 이런 발전 과정을 생략하다 보니 이식된 모습, 수학적 우주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물리적 우주에서 일어난 일들에 적용되고 해결하고 하는 그러면서 변증법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면서 발전하는 그런 단계를 밟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물리적 우주에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상호관계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국 수학자들, 국내 수학자들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